요즘 핫한 상품은? 안녕하세요 골목탐방입니다. 이 영상은 요즘 핫한 제품 및 관심도가 높은 상품을 매일 정리하여 베스트 탑10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7위 제품은 가격이 너무 착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6위 제품은 상품평이 좋은 제품으로 입소문이 정말 좋아요. 상품평 한번 읽어보시고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4위 제품은 디자인이 예쁘죠? 선물용으로 좋아요. 3위 제품부터는 베스트 상품입니다. 지금 당장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 제품들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댓글에 상세 링크가 있으니까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